경기도가 2022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물기업을 3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.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은 도내 물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의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물기업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증화 진행비용과 장소 부지는 물론 측정 분석 서비스와 전문가 기술 전문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3월 11일까지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로 제출하면 됩니다. 김지훈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물산업 분야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제 사업화까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라며 도내 물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교수 documentaire 한글자막 by 한효정